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 드립니다. 다같이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얼굴은 못 봐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는 못 드려도 각 가정, 가정에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받기만 해온 은혜, 축복, 그리고 사랑을 예수님을 모르거나 혹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굿모닝!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5월 2일 토요일이네요. 먼저 날씨 알아볼게요. 지금 노이스브록은 65도, 오늘 하이 73도, 52도, 비올 확률 0%. 하지만 바람이 북서 방향으로 10에서 12마일 속도로 보니까 몇 분이 없는 사람들 날아가시기 전에 주의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회 찬송하는 50장, 구 찬송하는 70, 10장인데 구 찬송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만 따라가겠네 주게 드리네 주게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